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탄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국내 시장 오늘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굉장히 좀 지루한 하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지루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국내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으로 미쳤던 여러가지 노이즈들과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나름 하나씩 좀 걷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리스크가 있거나 노이즈가 있으면 그 노이즈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 또 되려 맞았느냐를 체크를 해보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다 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자 그럼 이제 노이즈 다음에 모멘텀이 오느냐 리스크 다음에 모멘텀이 오느냐 리스크 뒤에 또 리스크가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과거의 하락과 이번 1월달의 하락은 좀 다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준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익이 전체적으로 부러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일부 특정 종목들 제외하고는 실적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과 또 어제 엊그제 발표했던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겉으로 볼 때는 비실비실할지는 몰라도 지금 속은 그래도 조금 더 튼튼해져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 좀 시끄러운 것들이 남아는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시끄러운 것들이 다시 터져버리면 이거는 뭐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는 다작살 나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군사 어떤 무력 관련해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진다 정말 포라도 한번 쏜다 이거는 이제 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데미지를 가할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않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이 강대국끼리 이렇게 지금 마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뭐 들고 계신 종목 뭐가 몇 프로 수익이냐를 떠나서 현금 확보를 대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여러분들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했었기 때문에 이처럼 제 영상을 지금 막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저의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실 거예요 제가 툭툭 이렇게 던져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어렵지만 지금부터 시청을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중간에 딱 끼워타게 하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같이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일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물론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은 그래도 괜찮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이슈가 우리가 기다리던 것만큼 시장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급락을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식들 먼저 좀 보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뭐 플랫폼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100% 이 노이즈가 해소된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뭐 최종적으로 또 어떠한 관련된 법이 또 새롭게 뭐 개정이 되고 이러한 스탠스가 좀 취해진다면 그때 돼서 다시 또 바라봐도 늦진 않을 텐데 일단은 저는 카카오가 지금 뭐 단순하게 플랫폼 규제 때문에 못 간다 어 요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고질적인 문제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SNS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 SNS 쪽의 플랫폼 특히나 요쪽 플랫폼도 여러가지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SNS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모습들도 보였었죠 근데 일부 또 좋았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극과 극인 모습들을 보여는 주고 있는데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특히나 지금 게임즈 페이 뱅크가 상장되면서 지주사의 성향을 좀 더 강하게 띄고 있죠 물론 그 전에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주사의 매력은 있었지만 지주사를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카카오만 단독 상장이 되어 있을 때는 게임즈를 투자하고 싶으면 카카오를 샀었어야 되고 뱅크를 투자하고 싶어서도 카카오를 샀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뱅크 사고 싶으면 뱅크 사면 되고 게임즈 살 거면 게임즈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매력들 수급적인 이런 약간 반강제성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지주사로 그냥 봐야 되는 그런 색깔이 좀 더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 카카오의 연결 실적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카카오의 연결 실적에서 순간적으로 대폭 급등을 보였던 게 지배주주 순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익이 1.5조원 수준으로 굉장히 급증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카카오는 지주사의 성향이 더 짙어지고 있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등락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주사로서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둬서 그쪽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좀 이번 영상에서 좀 메인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카카오 게임즈인데 일단은 일정이 좀 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무슨 결과 발표 뭐 이런 발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발표라는 거는 좋게 발표가 될 수도 있지만 좋지 않게 발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발표가 있대 임상 결과 발표, 그 임상 결과 발표잖아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임상 결과 발표 이러면 주가는 또 끌어올려요 그리고 선반영했대, 그리고 발표했는데 실패, 두드러 맞아요 하한가 가고 연속으로 하한가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결과 발표가 있을 때는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일정과 이벤트라는 거에만 혹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됐을 때에 대한 상황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된다 좋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상황은 사실 시세가 올라가는데 뭐 그렇죠? 다 좋죠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하셔야 된다 주식은 결국에 업 앤 다운이에요 업 올 다운이죠 위 또는 아래잖아요 그렇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요 그럼 내릴 확률을 최소화시켜놓고 내릴 거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오름인 거잖아요 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걸리냐 이런 거는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드 코로나 이번에는 여기 3번입니다 이거 3번 위드 코로나 이번에는 성공을 할까? 위드 코로나로 이제 슬슬 시행을 하고 있죠 호주도 21일부터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3만 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치명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계절성 독감처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 질본에서는 또 그런 내용을 또 이제 너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지 않았나 싶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이제는 이거 그냥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는 그냥 거의 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관련해서 또 주식으로 엮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이번 영상에 다 못 담으면은 다음 영상에 또 담아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가치 투자 관점에다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단타를 하든 뭘 하든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최근에 우리 부회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다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현재 위치가 어때요? 명백하게 매수의 기회는 맞아요 매도보다는 매수의 기회가 맞고 그러면 지금 뭐 꼬여있던 계좌라든지 혹은 내가 진짜 제대로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들로 한번 편입을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저렴한 단가에서 미리 세팅을 좀 해두시고 그러고 나서 단타 치고 단타 치고 기다리면서 회전률을 좀 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상당히 좀 지금 같은 상황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포트를 좀 변경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뭐 후딱 만약에 찍고 저점 찍고 후딱 반등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올해 여러분들 이미 벌써 지금 새해 들어서 시장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같은 불장 다 끝났다 이미 뭐 작년부터 떠돌아됐죠 그래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올해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 손에 못 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랑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연말 딱 대보세요 진짜 계좌 상태가 어떻게 될지 연말에 한번 딱 대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이런 시장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싸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격만 싸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을 포트에 잘 구성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꼬여있는 상태들을 그런 것까지 기준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계좌를 갖다가 구축을 잘하고 이 기본적인 뼈대 자체를 잘 만들어놔야지 그냥 뭐 이것저것 사들인다고 다 돈 벌고 그러지 않아요 한 종목 한 종목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계좌가 좀 이렇게 이쁘게 구성을 좀 잘 해서 지금 커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종목으로 돈 벌고 뭐 열 종목으로 까먹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가이드를 싹 다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랑 같이 함께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나 잘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더 늦지 않게 오셔서 우리 회원님들처럼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나스닥 같은 상품들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 잘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좀 나고 있다는 점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잘 구축해서 가져가고 있다 코렌 서키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뭐 100%대 이상 이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제가 이거 수익인증 파일이 싹 다 날아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기존에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010-229-1-2353 성안만 문자로 발송하셔서 정말 비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말에 올려드린 교육자료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어디서 퍼와서 제가 교육이니까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직접 제가 다 만든 영상들이고 교육자료들이니까 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229-1-2353 성안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올라왔던 보고서들을 다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목 먼저 보면은 12일날 올라왔던 보고서 카카오 게임즈 가장 저평가된 NFT 플랫폼이다 목표가를 13만원까지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2월 4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 보라 2.0 리브랜딩 공개 행사 주목해야 된다 이 공개 행사가 이제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것이고 카카오 게임즈 NFT와 P2E의 성장성을 보라 또 여기도 이 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뭐 10만원 뭐 여기는 가격을 별도로 제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 게임 테마들이 지금 한참 막 메타버스 엄청 흥행할 때 메타버스가 엄청 흥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NFT 한참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와 NFT가 한참 난리를 칠 때 게임 종목들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진짜 많이 올랐고 실적도 좋으면서 모멘텀까지 뒷받침 되어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저는 전거래일에 이렇게 바닥에서 터진 이 거래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당시 두드려 맞은 게 뭐예요 오딘이 기대치에 너무나 못 미친다라는 점 그리고 저 당시에 게임도 물론 플랫폼이죠 플랫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성장주들 약세, 국채금리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성장주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빠지다가 시장 때문에 또 한 바탕 더 두드려 맞다가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그래도 모멘텀이 좀 붙어주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시세는요 오딘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은 건 인정 근데 그 오딘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는데 눈높이를 오히려 낮췄는데 오딘이 최근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또 매출 1위 정도의 자리를 잡아주 근데 사실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간간히 좀 나오기도 했었고 또 NFT 관련된 이슈도 계속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있었죠 이미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이 종목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지금 오딘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많고 자체적인 게임도 그렇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라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NFT와 P2E 사업에 대한 가시화 이런 것들 이제 새롭게 모멘텀으로 지금 모멘텀이 있더라도 이 모멘텀이 주가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멘텀은 있는데 주가에 반응을 안 하면 그거는 당장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사실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아지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주가에 묻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당장 해도 될 만한 신호탄이라고 좀 평가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왜 이 보라코인에 대한 것과 NFT와 이 P2E라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P2E 게임은 P2E 게임하고 또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요런 관련해가니까 이거를 다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메타버스 생태계에 또 침투를 할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생태계가 우리가 기존의 PC 게임 세대를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바일 세대 지금 모바일 세대죠 모바일 세대 2세대라고 하고 3세대를 이제 메타버스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여러가지들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출시를 할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P2E와 NFT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다른 어떤 상장사들 대비해서 혹은 뭐 다른 기업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구축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죠 위믹스라는 코인을 통해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죠 카카오게임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라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라코인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P2E라든지 NFT 게임 관련 사업을 이미 카카오게임즈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밑에 몇 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론칭이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잠재력이 좀 더 높고 론칭 시기도 좀 더 빠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새로운 생태계를 조금 더 빠르게 침투하고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거의 10만원 언저리까지도 다들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제가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았을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저는 진짜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딘으로 인해서 두들겨 맞았지만 그렇게 해서 실망 매물로 주가는 열심히 팍팍팍 두드려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게 또 추가적인 리스크냐 혹은 추가적인 악재냐 추가적인 노이즈냐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주냐 그걸 보고 들어가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지금은 모멘텀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얘는 이 모멘텀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악재성 어떤 내용들이 노출이 돼서 그 악재의 힘이 더 강하다 그러면 얘는 주가는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그건 좀 기다렸다 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고개를 돌려주면서 모멘텀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증권사 측에서도 증권업계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또 계속해서 내주고 있다 이거는 일단 시장에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 긍정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지금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심한 그쵸 밑에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은봉을 띄는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 7만원에서 7만3천원대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몇 프로 안 하잖아요 한 3, 4%대 이거밖에 안 하니까 편안하게 이런 가격대에서는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타기를 하실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물타기라는 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카카오게임즈의 비중이 막 60% 70%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10% 20%를 더 태워 이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단가를 낮춰야 되는 혹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력적인 가격은 맞으나 내가 들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사실 단가가 높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부담스러워요 이래서 모든 것들이 포트폴리오부터 기본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매매하거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좀 좋은 성과로 뽑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부터 저는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도 기본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돈 벌기는 힘들어요 결국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효율성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비중에 따라서 근데 내가 비중이 적당하고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고 비중이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그럴 경우에는 전 지금도 충분히 좋다라고는 봅니다 뭐 당장에 내일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일의 이슈는 보라 2.0 리브랜딩 공식화 2월 공개 행사 연다 해가지고 8일 그렇죠? 오늘 현재 녹화시간 7일이죠 8일날 요거 관련해서 보라 2.0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요게 어떻게 뭐 또 어떤 관련된 이야기가 노출이 될지는 뭐 근후도 예측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 회사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과 이미 또 보라코인은 론칭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띄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임상 발표하듯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행사잖아요 행사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서 우리 CES 행사 열리듯이 행사에서 좋은 기술력들과 앞으로 좋을 것에 대해서 위주로 발표를 하지 거기서 뭐 여러가지 진짜 제약바이오처럼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P2 이쪽은 당장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리브랜딩 하나도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가 있지 왜냐하면 행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뭔가 좋은 내용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밀리는 한계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른 폭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무조건 100% 오른다? 뭐 오를 가능성은 좀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봐요 내일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시장에 노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코인도 보라코인 같이 좀 모니터를 해보면서 보라코인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장중일 경우에는 함께 연계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말 올해는 돈 벌기가 힘든 시장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돈은 벌 수 있다라는 점만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부자들 혹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시장만 매매해서 돈 법니까? 2020년도 같은 시장은 정말 10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장인데 그런 시장에서만 돈을 벌고 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항상 이런 시장이었고 심지어 과거에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박스피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주식으로 정말 성공해서 큰 부를 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뭐 우리에게는 주식쟁이들한테는 저 같은 주식쟁이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뭐 맨날 뭐가 오르길 바라고 이럴 수는 있는데 오르는 종목들을 드릴 수도 있죠 당장 내일 오르고 오늘 딱 사면 번쩍 뛰고 단타 이런 거 가능합니다 다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기본기는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한 기본기들부터도 다 교육을 시켜드린 뒤에 같이 응용해서 그런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날이다 혹은 오늘 같은 날 이런 종목은 누구나 쉽게 조금 자율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 단타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혹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서 제가 리딩을 진행하지 저만 혼자 가입비 받아먹는 양아치짓 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 채널에서 유튜브 주식 상업용 채널에서 10만 이상이 넘는 채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압도적으로 큰 분들도 있지만 큰 회사들도 있지만 제가 감히 10만 명이라는 인원 앞에서 어떻게 약을 팔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저도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이런 영업적인 멘트를 뭐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인 거예요 진짜로 목청껏 떠들어대고 하루에도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브이피방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이번 기회에 2020년도에 불장이 꿈을 좀 잊고 내려두시고 현실적인 루트에서 우리 한번 제대로 진짜 한번 불을 좀 축적해 나가 봅시다 아시겠죠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여러가지 좋은 교육자료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보시면 다양한 시드머니가 적어서 44만원이라는 금액도 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아깝지 않은 리딩 서비스가 될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힘든 시장일수록 같이 힘이 좀 되어봐야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사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